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연공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드병병 해주시구요 월요일같은 화요일입니다 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쵸 월요일같은 화요일입니다 자 복수 발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식, 팁, 공과금 등등이 포함인가요? 자 포함인가요 영어로? 그쵸 include it 자 그렇다면 조식 그쵸 breakfast s 안 붙었죠 s 안 붙으면 is 쓰셔가지고요 조식 포함인가요? 그쵸 is breakfast included? tip 포함인가요? is tip included? 그쵸 공과금 뭐 전기세, 수도세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re 쓰시고 공과금 그쵸 are utilities includ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식 포함인가요? is breakfast included? tip 포함인가요? tip is included or is tip included? 그쵸 공과금 포함인가요? 그쵸 are utilities are includ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 화나려고 해요 그쵸 I'm getting angry 나 점점 졸려요 I'm getting sleepy 점점 살찌고 있어요 I'm getting fat 점점 배가 고파지려 하고 있어요 그쵸 I'm getting hungry 그래서 비동사 쓰시고 getting 형용사 쓰시면 끝 그쵸 먹고 마시다 할 때 grab 써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뭐라도 먹으러 가요 그쵸 점심 먹을래요? 점심 먹으러 갈래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먹으러 가요 go let's go grab a bite 한 번 더 hey let's go grab a bite 그쵸 let's go grab a bite 그리고요 점심 먹을래요? hey wanna grab some lunch? 점심 먹으러 갈래요? wanna go grab some lun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ey what are you doing? 너 뭐해? 아 나 지금 머리카락 정리하고 있어 뭐죠? 그쵸 I'm fixing my hair 옷 가다듬고 있어요? I'm fixing my clothes excellent done 그쵸 하 타이가 막 삐뚤어져 있어 그쵸 아 네 타이 정리해주고 싶어 뭐죠? 그쵸 just wanna fix your tie 그쵸 just wanna fix your ti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리 좀 알려줘 아 미리 기띔해줘서 고마워 그쵸 뭐죠? 고개를 드시오 이거를 생각을 하세요 thanks for the heads up 그쵸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go just a heads up 한 번 더 just a heads up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요 미리 경고해줘서 고마워요 go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갔는데 야 오늘 부장님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옆 동료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오늘 부장님 저기압이다 아 thanks for the heads up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내가 귀띔해줄게요 go let me give you a little heads up 한 번 더 let me give you a little heads up 나 떠날 즈음에 미리 연락줄게 I'll give you a heads up when I'm about to leave 한 번 더 I'll give you a heads up when I'm about to leave 자 다음엔 미리 좀 알려줘 go give me a little heads up next time 한 번 더 give me a little heads up next time 너가 그거 하기 전에 나한테 알려줘 go just give me a heads up before you do that 한 번 더 just give me a heads up before you do that 내가 지금 가는 길이라고 그녀한테 알려줘 give her the heads up that I'm on the way 그쵸 우리에서 I로 또 바꿔보세요 음 내가 지금 가는 길이라고 그녀한테 알려줘야겠다 let me give her the heads up that I'm on the way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그쵸 자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아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나 이거 몹시 갖고 싶었어요 그쵸 so much very much 를 쓰셔도 되지만 뭐다 so bad 또는 so badly 를 쓰셔도 되더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I speak korean I wanna eat I need your help 사실 너무 급해요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I'm so bad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야 그런 일에 끼지마 너한테 들뜰 게 하나 없어 그쵸 그 다음에 이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 좀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이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involved in 또는 get involved with 라는 전치사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in을 쓰느냐 언제 with를 쓰느냐 그쵸 물음표가 탁 생기거든요 in은요 take part in something 즉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져서 뭔가 참여하는 거예요 with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와 어떤 의미로 뭔가 연관되는 거 그쵸 그거를 with라고 써요 연관되는 거 그럴 때 with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리키와 엮이지 마 참여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with를 써요 이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엮이지 마 어떤 활동에 어디어디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with를 써요 활동에 동참해 주세요 즉 이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인 써요 난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즉 여기에 어떻게 돼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음 이 사건에 내가 참여를 하거나 또는 연루가 되거나 이 사건에 연결이 되거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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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인을 쓰기도 하고 위드를 쓰기도 할 거예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감이다 리키와 엮이지 마 don't get involv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요 involve 이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 urge 촉구합니다 당신이 동참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urge you to get involved 그리고요 난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I'm not getting involved in this I'm not getting involved in this 여기서는 in을 썼네요 그쵸 이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I don't want to get involved 그쵸 나는 여기에 엮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까요 리키와 엮이지 마 Go Don't get involved with Rick 한 번 더 Don't get involved with Rick 이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엮이지 마 Go Don't get emotionally involved with these people 한 번 더 Don't get emotionally involved with these people 이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o I urge you to get involved 한 번 더 I urge you to get involved 난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I'm not getting involved in this 한 번 더 I'm not getting involved in this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get involved 한 번 더 I don't want to get involved 자 그렇다면 영상과 같이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get involved with 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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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get emotionally involved with these people You do not owe them anything Do not get emotionally involved with these people You do not owe them anything Do not get emotionally involved with these people You do not owe them anything 자 이제 케이크 타임입니다. 자 케이크 어플에서요 involved 요거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난 여기에 휘말리지 않을거에요. I'm not getting involved in this. 그런 일에 끼지마. 그쵸? Like that. 그와 같은 something. 일에 엮이지 말라는거에요. Don't get involved with something like that. Don't get involved with something like that. 그런 일에 끼지마. 이 활동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 urge you to get involved. 자 요거 세개 다 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그쵸? 화장실 한번 갈 때마다 또 갈 때마다 하루에 세번 이상은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다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들을 반복반복함에 따라 내과되기가 훨씬 더 빨라져요. 아셨죠? 자꾸자꾸 쓰십시오. 저는요. Don't get involved with something like that. 그런 일에 끼지마. 요거 선택했습니다. 자 B상 점수 받으신 후에요. 달력에 smile 표시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스마일. 그쵸? 음.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지만 힘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장실에서 연공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